7월 23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주소기반 드론 배달 서비스 사업용 구용역을 통해 서비스 모델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왕복거리 20km, 탑재 중량 10kg 이하의 전남형 드론 배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품 배송 불편을 해소하고, 드론 운영 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서비스 운영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18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범시민운동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농촌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에게 최대 3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지를 찾은 여행객에게 이용금액의 30%, 최대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 한구역 나무 1만8천여 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지난해 5월, 서구 용두동의 한 야산 8천평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베어,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자체 행정병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1만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에 만연한 폭행, 강요 등이 논란인 가운데, 광주경찰이 전문수사인력으로 구성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광역수사대 등 전문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집단 내 조직적 방임이나 조력자의 불법행위 또한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8월 한 달간 전남 해남 군삼산면, 두른미로파크의 한여름밤이 다채로운 불빛으로 물듭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언택트 관광지로, 두른미로파크 1원의 LED 조명을 활용한 아름다운 감성 야경을 연출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섬진강 유협 환경청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통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분석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뉴스였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